안녕하세요. 센시키 모델 선영이에요.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잦은 탈염색으로 머리가 정말 많이 성색해 있는 상태인데요. 오늘은 그래서 센시키 합정점에 클리닉 받으러 왔어요. 오늘 제 클리닉 해주실 이재이 쌤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나 머리 끝이 엄청 흘렀어요. 장난 아니에요. 고전의 염색? 탈색도 하고. 탈색도 하고. 뒤로 한번 쑤쑤. 왜 영상에는 냄새를 담을 수 없는 걸까요? 냄새 진짜 좋다. 스타트스템. 찜질감 움직이기. 머리 구멍이 빵빵빵 뚫려있는 곳에 얘네가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줄 거예요. triangular 3단계. 소DC mont luc celebrations. 구멍을 차가웠으니까 그 안쪽 겉에 랩스 autodic coating하게 만들 수 있는 트리트먼트제예요. 네. 선생님이ゼ Cong. 이제 이 상태로 5분동안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회원. 3개. 이제 이 상태로 5분 동안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랑 빗기는 느낌이 되게 다른데 당연하죠. 수분을 한 번 더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끝났어요. 끝났습니다. 와! 감사합니다.